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해야 발의가 되는데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40억 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김용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오송 참사를 막을 수차례 경고음을 무시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전날 7시간 이상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만찬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의 기록을 조작한 의혹도 짓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도 바뀔 게 없다 망하라는 김용한이 기꺼이 치밀파가 되겠다는 발언으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충북을 전국의 우승거리로 만드는 김용한이 우리를 대표하는 충북도직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120일 이내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민소환 투표가 공식 발의되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 직무는 투표 발의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주민소환 비용은 전액 도비가 지원됩니다. 서명운동 비용 53억 원, 본투표 비용 85억 원을 합해서 13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위원회 대표가 21대에 이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시군 대표자도 민주당 당원이 포함돼 주민소환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이 주민들에 의해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